자 일단은 저 훌륭하신 분들은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갑니다. 평생동안 여기서 돈을 쓰면서 우리의 돈을 맞춰줘야 돼요. 이제 사자 이 두 마리는 죽을거야 이 사자는 죽게 될겁니다 하얀새들이 나타나고 머리에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도 한번 해볼까 자 하얀새들이 나타나서 적들이 공격 그 뭐냐 관광객을 공격한다는 것도 있다. 해보자 오카이 짠 전기철전막 펄쩌벌쩍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전기구이가 되기 싫으면 다 나갈겁니다. 저희는 절대 여러분들을 놓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신나는 구이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자 절대 못나가게 나가는 곳 기준으로 전기철전막을 다 써 절대로 여기는 한번도 못나가게 나가는 곳에는 전부 전기철전막을 싹 다 새로다 리모델링 하겠습니다. 오케이 이정도면은 절대로 못나가겠지 야 완벽해 아니 동물과목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사람과목 인팔다운 인팔다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가 바로 인팔다운입니다 어 교도소입니다 어 보소금으로 뭐냐 7달러를 내지 않으면 나갈수 없어요 어 사람사육장이예요 어 사람사육장이예요 어 사람사육장이예요 나도 여기 동물원이 아니야 교도소지 왕신난자아 그렇지 보소금 7달러에 나갈수있는기ní야 이곳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 자 이제 또 여기 이 구역이 중요해 이 구역이 가장 중요해 이 구역에 사람이 좀 모이면은 이제 사람을 다시 안쪽으로 넣을거에요 이렇게 이러면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수익의 수감자들이 이입되는거에요 총 지금 인구수 823 관광객 823명 있습니다 자 빨리 나가 그래도 안나간다 그러면은 방법이 있죠 이 친구들이 건방지게 안나가 사자를 풀면 됩니다 사자를 풀어라 이렇게 들어온 관광객은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기 시작하죠 다 제 돈입니다 자 다 나갔으면은 어? 엠마 하나 안들어갔다 뭐 애들은 석방해 다시 여길 물어주고 미끼를 던집니다 미끼를 던져 미끼를 던졌는데 미끼를 던져 미끼를 던져 나 다가 우리의 헤어클러스는 언제쯤 준비가 되는건가 빨리 좀 나와 그래가 여기에 공룡을 풀어버리게 아 재밌는거 해보자 그냥 그냥 그걸 풀어오자 여러분 지금부터 어 우리의 맹골 호랑이의 사냥 능력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나도 둘이 싸우나? 안 싸우지 않나? 자 일단은 자 여기 볼트를 닫고 자 여기 볼트를 닫고 사자와 맹골 호랑이를 자 여기 볼트를 닫고 전부 다 넣어버립니다 그 다음 어 이거를 풀려요 쿵 워우 쇼타임 부근 좌 주근 아 우아 우아 여 저 여기 지금 무슨일이 일어난지 몰라 사자출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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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부타임 거의 한강괴수급 멍청한거지 조청병 앞으로 끝 쏘아라 꽥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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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 이렇게 아 아 저 동물은 싫어해도 돼 동물은 싫어해도 돼 우린 도만물면 돼 야 집에 가고 싶던 집에 가진 못해 크.. 슬프다 집에 갈려면 보소의 휴식게임입니다 집에 갈려면 보소금 7달러 내고 나가시면 돼요 과학자 교육 한번 보자 왜 이래 안되지? 과학자 교육 2 과학자가 우리를 돌보러 갈때마다 더 많은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타격 . 공룡을 빨리 포함하나? 또 뭔소리가? 여기가 뭔 소리지? 야 그니까 아픈건 아는데 아픈걸 왜 치료를 못하지? 쾌X2 신박하게 뭘 좀 잡아먹는 공룡 없나? 야 빨리 저거 부활시켜 저거를 빨리 부활시켜라 불화울만 딱 시키면 이제 저게 공격을 탁 풀려 얼마나 멋있겠어요 잘 살펴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의 목표는 딱 저거 불화시켜갖고 그 동물원에 딱 풀고 끝내면 될거 같애 관광객 821명 다섯명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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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를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이 전기철조망이 보이는가 절대로 여기를 뭐냐 해 먹을 수 없을 것이여 다시 10달러로 15달러로 옮기고 어 깼다 됐어 쇼타임이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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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타임 인카밍 퍽퍽 이제 우리 공룡의 먹이가 되어라 얌 잘 먹네 야 또 불지옥으로 들어간다 와우 야 역시 공룡은 클라스가 멋있다 나갈 수가 없어 나가는 문은 전부 차단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부숴었다 아 아 공룡이 지나가면 뭐가 부서지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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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 수가 없어 핵 불쌍해 어 또 못부서졌다 또 하나 먹었어 살려 줘 동물들이 날뛰고 있어 그렇지 돈 땅내고 나가 도망가면 되는데 얼마나 멍청합니까 돈 땅내고 도망가면 돼 이 게임은 쉬프트 4번을 누르면 돈 치트가 되는데 모든 우리가 사라집니다 모두 우리가 낡아집니다 사라져라 다 벗은다 동물은 박살 이게 바로 돈 치트 위험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멋진 장면 하나 찍고 방송 끄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대 공룡 포획을 준비하라 알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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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 자자 공룡 두 마리라고 두대밖에 안 날라가네 작정 목표는 공룡을 포획하는 것이다 이상 다켓으로 발견했다 공격 개시 야 무카 야 끊기는데 왜 나가지를 못하니 네 여러분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주타이쿤이었습니다